안녕하세요. 험난한 알코올과의 전쟁을 치러낸 여자입니다. 술이라는 건 양면성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흥을 도두고 반가움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수 있게도 하는 반면 건강을 해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잡아먹힌다면 음주자의 모든 걸 잃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알코올과의 전쟁이 선포된 건지 그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내 커플이던 남편과 나이 스물아홉에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두 살 많은 남편은 활발한 성격으로 특히 회식 때마다 분위기를 주도하던 분위기 메이커였죠. 부장님, 제가 김민옥표 소맥 한 잔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소주 비율 2에 맥주 비율 7. 나머지 일은 김민옥의 부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갑니다. 에이, 기분이다. 저희 아내에게만 주는 김민옥표 사랑도 한 수저 넣어드릴게요. 남편은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 주위엔 언제나 사람으로 들끓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던 남편은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 또한 저도 술을 좋아하는지라 괜찮았어요. 그렇게 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까지 낳으니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처럼 매일이 행복했어요. 우린 양가 분위기 또한 화목했습니다. 그런 양가엔 아픈 사연이 하나씩 있었어요. 남편에겐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었는데 시숙은 나이 18에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가 큰 아들을 그렇게 보낸 후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막내를 싸고 돌게 되더라고. 그래서 애가 좀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경호 없고 못되게 키우진 않았으니 네가 예쁘게 좀 봐주거라. 일찍이 큰 아들을 잃은 시부모님은 막내인 남편을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본인들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좀 철없는 면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니 아내된 입장에선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였죠. 친정에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특히 아빠는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사남 삼녀 중 셋째로 태어난 아빠는 국민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평생 농사일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글자를 좀 삐뚤빼뚤하게 쓰네. 그 이후로는 내가 통 연필 잡을 일이 없어서서 말이야. 우와 장인어른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신 거면 경력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와 웬만한 경력 가지고는 장인어른 앞에서는 나 농사꾼이다 하고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남편은 자신의 글자를 창피해하던 친정아빠를 오히려 베테랑 농사꾼이라며 축혀 세워드렸습니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던 아빠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며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주셨죠. 저희 친정은 술을 안 하는 시댁과 달리 모이면 무조건 술판이 열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제 남동생 그리고 올케까지 다들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셨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하던 것도 가족들의 영향이 컸어요. 특히 오랜 시간 농사일을 하며 새참으로 막걸리를 즐기셨던 저희 아빠는 거의 말술이셨죠. 술자리를 좋아하던 남편은 그런 저희 친정 모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거의 드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서른일곱에 아빠에게 농내장이 와버렸거든요. 농내장엔 음주가 쥐약이란다. 너희 아빠 담배도 끊었어. 아빠는 별일 아니라며 병원에 곧바로 가지 않고 늑장을 부리셨던 모양입니다. 아마 돈이 아까워 병원을 가지 않던 젊은 시절의 버릇 때문이셨겠죠. 하지만 아빠의 늑장은 결국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눈에 실명을 불러일으켰어요. 낙담을 한 아빠는 전보다 많이 소심해지고 기운을 잃어버리시고 말았죠. 아빠는 남은 한쪽 눈의 관리를 위해 술을 멀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모임에 왁자지껄한 술자리도 횟수가 드물어졌죠. 물론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끼리 술을 마시긴 했지만 원래 술자리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건 제 남편을 제외하면 저희 아빠였거든요. 아쉽다. 장인어른하고 술 대작하는 거 정말 재밌었는데 철없는 소리 좀 하지마. 그리고 당신 특히 아빠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입도 뻥긋하면 안 돼.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안 해. 내가 무슨 애야? 그냥 당신한테 아쉽다는 말도 못 해? 저는 제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던 남편에게 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 말 자체도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저는 술과 관련된 일이면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남편의 술버릇이었죠. 당신 내가 그렇게 만취할 때까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오늘은 또 얼마나 먹은 거야? 원래는 한껏 오버된 모습 정도만 보였던 남편의 술버릇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집에 와서 자는 애들을 깨워 뽀뽀를 하고 변기에 앉아 아침까지 잠들어 있던 것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냄새야? 어휴, 여보. 주머니에 뭔 무채를 이렇게 잔뜩 쑤셔 넣었어. 이거 횟감용 무채 아니야? 여기 회도 섞여 있네. 어휴, 비린내. 아, 이따가 잘 때 배고프면 집어먹으려고. 음냐, 음냐. 여보, 민우기 꿈 날아가요. 크으으.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주머니, 소주 한 병이랑 안주 골뱅이로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휴, 여기 당신 집이거든? 얼마나 취했으면 여기가 집인지도 몰라봐. 당신 진짜 자꾸 이렇게 만취해서 들어올래? 쉿 쉿 아주머니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면 저희 마누라가 듣습니다 저희 마누라가 제 등짝에 자기 귀때기를 붙여놨는지 저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여편네 근데 여기 대리 불러주죠 여보세요 네 파출소요 저희 남편이 거기 있다고요 아 혹시 또 술 취해 있나요 대체 뭔 짓을 했게 파출소까지 가 있어요 도보랑 도로 사이에 있는 블라드 그러니까 그 차단봉 아시죠 바깥분께서 그 차단봉이 전투기 미사일을 하면서 뽑아서 팔면 돈이 된다고 그걸 뽑으려고 낑낑대고 계셨답니다 보다 못한 행인들이 말리니까 자기 미사일인데 탐내는 거냐면서 저리 가라고 엉엉 울다가 신고당해서 저희가 모셔온 거예요 아우 제가 경찰하면서 별별 만취객들 다 봤는데 이런 황당한 경운 또 처음 보네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남편을 데리러 갔을 땐 정말 낯이 뜨거워지다 못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고라떨어져 있던 남편은 잠에서 깨어 저를 보더니 드디어 왔구나 끝판왕 덤벼라 어? 내 미사일 어디 갔지? 내 박격포! 하면서 아직까지 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경찰관님들이 애써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해서 전 그만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주사 문제로 우린 엄청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했으면서도 고집불통인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당신 이럴 거면 애초에 술자리 가지마 난 요새 회식 때도 애들 때문에 빨리 집에 오는데 당신은 가정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회식을 못 가서 안달이야? 아휴 알겠어 다음부턴 딱 소주 한 병만 먹고 올게 어? 딱 한 병 먹겠다. 막차 끊기기 전에 들어오겠다. 또 취해서 들어오면 당신 손에 장을 지지겠다 다 당신이 나한테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야 이제 당신 말 절대 안 믿어 난 당신 때문에 이제 술은 꼴도 보기 싫어서 입에도 안 돼 아 진짜 내가 이만큼 기분 풀어주려고 애교 떨고 했으면 당신도 그만해라 좀 여자랑 남자랑 사회생활 하는 게 같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셔? 그리고 다 나 정도 주사는 부려 나 아는 사람은 술만 취하면 안방 침대에다가 소변을 본대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이고 아주 잘 나셨네 침대에 소변 안 보고 욕실 벽에다 오줌발을 갈겨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공중화장실 소변기인 줄 알고 그랬지 뭐 아무튼 일하고 평소에 애들 보는 것도 피곤한데 내가 유일한 취미인 술자리까지 그렇게 통제받아야 돼? 당신이 뭐 내 엄마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나 키우셨어 애초에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 안 돼? 왜? 당신 자꾸 내 말 이렇게 안 들을 거면 나 더는 당신이라 못 살아 계속 내 말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 새끼 아닌 멍멍이가 돼서 집에 들어와봐 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게 해줄 테니까 결국 제 입에서 더는 같이 못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그제야 남편은 한 발 물러서서 깨갱하더라고요 그 뒤 한동안 남편의 술 문제는 잠잠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술자리를 줄이진 못했지만 더 이상 만취가 돼서 돌아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쯤에서 타협하고 일단 넘어가 줬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남편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술과의 타협은 전쟁의 휴전선이었을 뿐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차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를 그것도 친정 부모님께 저질러버리고 말았죠 제가 서른아홉이던 해 겨울날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었던 저와 남편은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당시 열한 살, 아홉 살이던 아들들은 신우인에 놀러가 있었고요 그때 마침 엄마가 전화로 아빠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애들도 없으니 가볍게 내려갔다 오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친정집에 다와가서 엄마께 전화를 해보니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다음날 바로 내려오니 우린 너희가 내려온다길래 며칠 있다가 애들 데리고 오는 줄 알았지 우리 지금 집안이야 마을 노인정에 와있어 아 마침 잘됐다 너희 그럼 슈퍼나 마트 가서 막걸리 좀 사가지고 노인정으로 와줄래? 갑자기 웬 막걸리요? 며칠 전에 마을에서 다같이 김장했었거든 너희야 시댁에서 김치 받아다 먹으니까 우리가 따로 말 안 했지 아무튼 그 김치랑 먹으라고 보쌈을 잔뜩 삶아서 마을 분여회에서 노인정에 가져다 줬는데 글쎄 막걸리는 꼴랑 다섯 병을 사다 줬다는 거 아니냐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아 그래요? 근데 막걸리 아빠도 마셔요? 아빠 요즘 술 안 드시잖아요 너희 아빠도 기분이 좋아서 약주 좀 했어 근데 하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그만 먹기 아쉬운가 봐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 아무튼 부탁 좀 한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엄마의 부탁으로 막걸리를 넉넉히 사서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노인정으로 향하며 남편은 굉장히 신나 보였죠 와 장인어른이 약주라고 계신다고? 그럼 얼른 이 사회가 가서 술 상대해드려야지 이게 얼마만의 장인어른과의 술자리야? 당신 괜히 우리 아빠 핑계대고 또 술 많이 먹지마 아빠가 오랜만에 기분 좋으시다니까 내가 몇 잔은 상관 안 하겠는데 거기서 만취하면 우리 집안 망신인 거 잘 알고 있지? 그럼 알지 나 요새 절주 잘하는 거 당신도 봤잖아 나만 믿어 나 술 몇 잔 먹을 테니까 이따 처갓댓 갈 땐 당신이 운전 좀 해줘 장인어른 장모님 사회 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자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제 술 한 잔씩들 받으세요 남편은 노인정에 도착하자마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술자리에 끼어들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살가운 사이가 있었냐며 부모님께 마구 칭찬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저는 부녀의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고 잠시 마을회관에 수육을 더 가지러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인정에 돌아온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뒷골이 팍 당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만하님 오셨구나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일렀건만 그 사이 남편은 술이 결국 얼큰하게 취해 있더군요 아직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어른들은 몰라도 아내인 제 눈엔 남편이 위험한 경계에 서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접시에 수육을 담아 어른들께 내드린 후 남편의 옆에 앉아 귓속말로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남편은 그만 마시라는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허벅지를 꼬집어도 아아거리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어른들이 주는 막걸리를 받아 마시더군요 그런데 이번 남편의 주사의 대상은 하필 저의 아빠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장인어른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뭐가 궁금한데? 취하진 않으셨지만 기분이 좋았던 아빠는 인자 말투로 남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아빠에게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사람이 한쪽 눈이 실명되면 다 장인어른처럼 삿발뜨기가 되나요? 삿발뜨기? 예, 여기 제 손가락 좀 따라와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실명된 눈은 안 움직이잖아요 허, 인체의 신비, 따란 자네 취했구먼 이제 술 그만 마시지 그러나 남편의 무례한 언행에 아빠는 얼굴이 귀까지 빨개지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며 화를 억누른 목소리로 타이르셨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신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아까부터 봤지만 참 재미난 친구야 허허, 자, 여기 내가 한 잔 따라주겠네 동생, 사위를 아주 잘 들였어 어? 사위보기 아주 좋아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동생만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요? 왜요? 솔직히 우리 동생 팔자가 아주 박복하기 짝이 없지 않나 자네 모르나? 자네 장인 집안이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 난 동생이랑 같이 이 마을 토박이어서 잘 알지 자네 장인 부친이 그렇게 술주정뱅이어서 술만 취하면 자식들이 다들 다른 집으로 피난을 갔었다네 우리 동생 모친만 총알바지로 남아서 서방안도 지잡듯 잡히곤 했지 그만하세요 형님 그게 뭐 좋은 소리라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내 가정사를 얘기합니까? 뭐 어때? 설마 자네 자기 과거가 창피한가? 허긴 그럴만도 하지 집안도 가난한데 부모까지 잘못 만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학교도 국민학교까지 못 나와 어디 농사 지으면서 산순 제대로 하나 동생? 난 그 시절에도 무려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다 이거야 물론 내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동생 팔자가 박복했다는 거지 게다가 다 늙어선 좀 편하게 살려나 싶었더니 그깟 또 몇 푼 아끼려다 한쪽 눈까지 그저 장식품이 되지 않았는가 이게 다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야 나처럼 많이 배웠으면 적어도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나 이야 고학력자시네 어르신 하긴 저희 장인어른이 가방끈이 좀 짧으시긴 하죠 국조리 뭡니까 국조리 자네 그만하라고 내가 경고했어 장영감님 영감님도 그만하세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동네 동생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왜요 장모님 영감님께서 맞는 말씀만 쏙쏙 하시는데요 장영감이라던 그 어르신은 신이 나서 저희 아빠의 과거를 까발리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만취한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박수를 쳐대며 장영감님과 만담을 해댔죠 엄마는 더욱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남편을 말렸는데 제가 꼬집어도 신경도 쓰지 않던 남편이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빠는 두 사람의 무시가 계속될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다른 어르신들은 술이 확 깨신 듯 점점 눈치를 살피고 계셨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먼저 큰 소리를 낼 순 없는 노릇이라 저는 남편의 허벅지를 아주 세게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아 왜 꼬집어 그만해 이 웬수야 술잔 좀 내려놔 당신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은 내가 술만 먹으면 왜 자꾸 날 구박해 우리 동생 내 딸이 남편 바가지 꽤나 긁는 모양이구먼 여자가 남편한테 그러면 쓰나 동생 무식하게 농사일만 하다가 자식 교육은 엉망으로 시킨 거 아니야 모름지기 배운 사람이 자식 교육도 잘 시키는 법인데 우리 아들이랑 딸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서 한 놈은 세무사하고 한 놈은 대기업에 다녀 이게 다 내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아니까 자식 교육에 힘쓴 덕분인겠지 하긴 동생 내처럼 가난한 집은 애들 학원 보내주기도 벅찼을 거야 응? 맞아요 영감님 우리 집사람이 여자치고 얼마나 드센지 모릅니다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 종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들들들들 근데 영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가방끈 짧은 장인어른 탓이네요 배운 게 없으시니 딸자식 교육도 저렇게 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희 집사람 대학도 겨우 지방전문대 나왔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이것도 다 장인어른이 뒷받침을 못 해주셔서 그런 거겠죠 같은 생산직이긴 해도 전 엄연히 4년 대졸 공채입니다 장인어른 저 같은 사회에 얻은 게 박복한 장인어른 팔자에 깃든 유일한 복이네요 당신 미쳤어? 당장 우리 아빠한테 사과해 근데 진짜 이 자식이 포악! 결국 참지 못한 전 남편을 잡아 끌고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밖으로 끌어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에게 경고를 했던 엄마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화가 폭발하셨는지 남편에게 달려와 뺨 따구를 날려버리시더군요 남편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장영감님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습니다 장영감님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인 저희 아빠를 쳐다보곤 황급히 사과를 하시더군요 또 동생 내가 아기는 없이 한 말이야 알지? 저기 제수씨 내가 오늘 수육이 너무 맛있어서 과음을 한 모양입니다 과음이요? 과음을 했으면 제 남편의 아픈 과거를 그렇게 쿡쿡 쑤셔대도 된답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영감님 술 취해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 걸고 다니지 말라고요 제수씨 내가 나이 먹었더니 술이 영 안 받아요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동생 과거사야 이 동네 사람들이 어차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냥 우리 동생이 불쌍해서 한 이야기죠 불쌍해요? 내 남편 인생을 불쌍해하는 건 나랑 내 남편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들 다 아는 사실이면 내 남편 가슴에 상처가 안 된답니까? 내가 어디 영감님 안에 일찍 돌아가신 얘기부터 영감님 자식들이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얘기를 안주거리 삼아 볼까요? 다들 아는 사실이라 영감님 기분 상할 일은 없겠죠? 아니 왜 그런 이야기는 또 꺼내고 그런답니까 제수씨 내가 미안해요 예? 아이고 난 무서워서 이만 가야겠네 그냥 그렇게 가면 다예요? 또다시 내 남편 앞에서 그딴 소리에 대면 나 그땐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노망난 영감탱이야 엄마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장영감님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까지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획 돌려 남편을 노려보셨죠 엄마의 호통에 남편 또한 정신이 조금 든 모양인지 남편은 그런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내리꽂더군요 자네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그만하라고 자네 뭐가 그리 잘나서 자네 장인을 그렇게 무시하나? 누가 장인을 무시하면 화를 낼 생각부터 해야지 박수까지 치면서 동조를 해? 이래서 사람은 술 버릇에 본심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내 오늘 자네의 본심을 똑똑히 알았네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장모라고 부르지도 말아 난 자네 같은 사이는 두 번 다시 볼 생각 없네 여보 일어나요 아주 세게 날려버렸어요 아 여기 장모님한테 맞은데야 알아 일부러 더 아프라고 거기 때린 거야 내가 안에서 큰소리 내면 우리 부모님이 오히려 더 망신스러워하실까 봐 겨우 참았어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 보여? 뭐? 가방끈이 짧아? 당신이 우리 아빠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당신은 그 잘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당신처럼 곱게만 큰 인간은 진직의 논두렁에 코받고 자포자기했을걸? 부모 덕에 고생 한 번 안 하고 호강하며 자란 인간이 감히 우리 아빠의 인생을 모욕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만취해서 또 이러면 그땐 나 당신이랑 못 산다고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버스를 타든 뭘 하든 집으로 꺼져버려 내가 집으로 올라가는 즉시 이혼서류 작성할 준비나 해 여보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그만 천지분간을 못했어요 제가 운전석에 오르려고 하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며 애원하더라고요 아빠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뿌리치셨고 엄마는 아예 남편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셨죠 그렇게 우린 남편을 노인정 앞에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곧장 침대 올라 옆으로 돌아 누우시더군요 저와 엄마는 그런 아빠가 걱정되어 옆에 앉아있었는데 아빠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런 놈을 남편이라고 여태 데리고 살았네요 아니다 그 착한 김서방이 속으로 무시할 정도면 내 인생이 한심했던 게지 내가 배움이 짧아서 너랑 규태교육에도 무심했고 장혁 말대로 내가 건강에 내 무지에 내 눈을 멀어버리게 만든 거야 아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저랑 동생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셨는데요 그리고 이제라도 한쪽 눈 관리 잘하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우시니까 저까지 너무 눈물 나요 여보 당신이 자기 인생을 비하하면 나랑 우리 애들은 뭐가 돼요 나랑 애들은 당신 인생의 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 공부엔 비록 덜 열성적이었을지 몰라도 애들 인성교육 하나만큼은 아주 호되게 시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인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깟 술주정뱅이 얘기 하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부정하지 마시구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우리한테 훌륭한 남편이고 아빠예요 고마워 여보 고맙다 우리 딸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건 바로 엉엉 울며 용서를 불던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걸어서 친정을 찾아온 것 같더군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남편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소리치셨죠 얼른 집에 가라고 해라 우리 집 마당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 말씀 들었지? 가 난 당신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어 차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당신 알아서 가 아 애들은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장인어른 뵙고 직접 용서 구해보면 안 될까? 나도 내가 대체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우리 아빠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아? 당신은 우리 아빠 마주할 자격조차 없어 가! 가라고! 저는 마당의 대야에 놓여있던 물을 남편에게 끼얹고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신 아빠를 그렇게 모욕한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니 남편은 반나절이 지나도 무릎을 펼 생각조차 않더군요 찬물을 뒤집어 쓴 데다 겨울이라 많이 추웠을 텐데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김서방 들어와 보라고 해라 엄마! 우선 들어오라고 해 여기서 동사하기라도 하면 무슨 초상치를 일 있니? 김서방! 자네 들어와 봐! 엄마는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니 남편은 다리가 많이 아팠는지 쩔뚝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부모님 앞에서 서서 다시 사죄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평소에 장인어른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아시잖아요 술에 취한 제 몸에 무슨 망령이라도 들어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진심으로 장인어른을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제발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서정이한테 들었네 평소에도 주사 문제가 심했다면서 이 사람아 나에게 막말을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술에 그렇게 잡아먹혀서 살면 쓰나 그것도 애가 둘씩이 내 있는 가장인 말이야 내가 주정뱅인 부친 아래에서 자라서 잘 안 해 주사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질 않아 그 가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자네를 믿고 우리 딸과 손주들을 맡길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반드시 술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술 문제로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여태 우리 서정이한테 못 지킨 약속이 한 트럭은 된다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찌 믿나 무엇보다 내 남편에게 자네가 오늘 한 비수 같은 말들 나 절대로 잊지 못할 걸세 이 양반은 천성이 너무 착해서 그 일을 봐줄 수 있다고 쳐도 난 오늘 일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럼 자네 말대로 각서부터 쓰게 또다시 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두 말 없이 우리 딸과 이혼하겠다고 말이야 물론 손주들도 전부 서정이한테 보내야 해 그리고 둘째 자네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네 아직 휴가도 한참 남았지 그럼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여기서 나한테 인성교육 좀 제대로 받아볼 텐가 네 네 장모님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럼 이 집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동네 어르신들 좀 도와드리고 다니게 우리 마을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오는 거야 하는 시늉만 했다간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게 어때 서정아 김서방을 한 번 봐줄래 말래 우선 이 사람 하는 행동 보고 결정할게요 당신 내가 마음 같아선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은데 아빠도 계속 당신한테 마음 쓰여 하시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기회는 한 번 줘볼게 그런데 두 번은 절대로 없어 알았어 어 고마워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다 할게요 그날 남편은 술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 각서를 안방으로 가져다 두셨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의 명령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 나섰죠 첫 번째 집은 전박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80대 어르신의 집이었는데 성정이 거칠기로 소문난 할아버지는 남편에게 대뜸 고통을 치셨어요 뭘 꼬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멀뚱멀뚱 앉았어 나 도와주고 싶다고 일부러 온 거라며 저, 저, 제가 뭐 해야 할까요 어르신 가서 텃밭에 있는 채소들도 좀 따고 마당도 쓸고 해야지 허리 아픈 노인의 돕는 일이 뭔지도 몰라 태아까지 나왔다는 놈이 영 어리버리하구먼 아, 청소, 텃밭, 아, 네, 네, 어르신 갈게요, 가 남편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가자 할아버지는 제게 눈을 찡긋하셨어요 그리고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정이 너희 모친이 자기 사이 좀 호되게 굴려달라고 동네방네 부탁해놨어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한텐 자식벌 아닌가 자식교육 다시 시키겠다는데 부모뻘인 우리가 응당 도와야지 남편은 그날 할아버지의 속옷까지 전부 손빨래를 하고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버젓이 있는 세탁기를 흘끈거렸지만 무시무시하게 눈을 불아리고 있는 할아버지께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이고 삭신아 자 고생했어 이거 따뜻한 보리차야 좀 마셔 자네 술 마시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보는 진상이라며 그래서 내 술은 못 주네 남편은 머슥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가 주신 보리차를 마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찢찢하고 자더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자네가 오늘 한 일 우리 어릴 땐 일상처럼 매일 하던 일이었네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 나라가 전쟁을 치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시대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 또래엔 학교도 못 가고 농사를 짓거나 남의 집에 일꾼으로 보내지거나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공부고 뭐고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은 대학을 못 나오면 사회에서 무시받는 일이 흔하다지 그렇게 너도 나도 교육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그냥 온 것 같은가 아닐세 우리 같은 노인들이 자식에겐 가난을 대물림 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나라를 열심히 키운 덕에 지금 같은 시대가 온 거야 내가 꼰대여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를 누리는 사람은 윗세대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거야 우리도 그랬듯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뒤이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결혼조차 못하고 이 마을에서 평생 혼자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겨우겨우 남의 논밭에서 일하고 받은 삭을 모아 이곳에 내 땅을 샀네 난 그 땅에서 오래도록 펴농사를 지었지 그러다 보니 너무 애착이 강해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네 또한 나처럼 내 자식들이 가난해질까 봐 무서워서 결혼도 하지 않았네 자네 장인 장모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집안을 그 정도까지 일으키고 자식들을 다 교육시켰으니 말이야 게다가 나처럼 가난에 찌들어서 성격이 모나지지도 않았지 않나 자네 장인 장모 인품이 얼마나 훌륭해 큰 애들에게 잘하게 자신들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베트남 참전용사였던 경배 할아버지 대 그리고 열심히 공부시킨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쓸쓸히 사시는 분이 할머니 댁 등 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집안일을 돕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다녀보니 저도 몰랐던 마을 어르신들의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되더군요 남편과 저는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숙연한 마음에 침묵하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가슴이 너무 아파 참았던 눈물을 떨구기도 했어요 그렇게 닷새 정도 돌아다니던 저와 남편은 어느덧 휴가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게 되어 마지막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술에 취해 저희 아빠를 무시했던 당사자인 장영감님이더군요 장영감님이더군요 저는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영감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영감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그저 떡과 우유를 내밀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반성을 해야 할 내가 누굴 교육시키겠나 저 서정아, 내가 그날은 정말 미안했다 너희 아빠에겐 이미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 그때 잠깐 너희들도 들었다시피 사실 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어 남자 혼자 농사일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니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공부하라고 다그치기만 했지 근데 내가 정작 중요한 애들 인성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거야 암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 돈 없는 날 부모 지급도 안 하는 금수들로 컸는데 그게 내 컴플렉스였어 그래서 난 항상 너희 부모가 부러웠단다 굳이 무슨 날이 아니어도 너희들도 그리고 네 남동생 부부도 김동생 집을 자주 찾아오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술도 취했겠다 자격지심이 폭발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자네 이름이 민욱이라고 했나 민욱군 자네도 본심은 그렇지 않았으니 여태 자네 장인 장모에게 사죄라고 있는 거겠지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째부턴 실수가 아닌 법이야 꼭 술 끊으시게 나도 이젠 약 주고 뭐고 싹 끊어버릴 거야 장영감님에게도 나름의 아픈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영감님께 더는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아 저는 마음이 사르르 풀어지게 되었죠 그날 저녁 엄마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에게 그동안 뭘 느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무시당해야 될 사람은 배움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처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모님 어른들께서 배우고 싶지 않아 배우지 않은 게 아니셨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아끼는 것이 생존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어렵게 사셨기에 절약이 몸에 베이신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전 시대의 결과물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장인어른 사실 제 마음 속 한구석엔 정말로 배움이 짧은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운 좋아하는지 모르는 철없는 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을 존경한다고 했던 말은 정말 진심입니다 특히 이번 장모님의 교육으로 제가 얼마나 어른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젠 정말 진심으로 두 분을 그리고 어른들의 삶을 공경할 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꼭 증명해 보일게요 그리고 술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꼭 못난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엔 무작정 하는 사과로 돌렸다면 이번엔 저에게도 남편의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아빠는 바닥으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그래 아주 기특해 우리 사위 잘못은 그렇게 뉘우치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 마음 편치 말게 자네 그 말 내가 한 번만 더 믿어보겠네 하지만 또다시 이런다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친정 부모님의 용서를 받은 남편은 휴가를 하루 앞둔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정말로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있어요 회식 자리에도 잘 나가지 않고 나가도 음료수만 열심히 먹다가 돌아오곤 하죠 남편이 명절 저녁에도 술을 마시지 않자 시댁 식구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창피한 표정으로 당시에 일을 털어놓으니 시부모님은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왜 망신이야 진지게 우리한테 말했으면 우리가 사돈들께 사과 전화라도 드렸을 것 아니야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가 애를 인간은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단단히 착각했나 보다 너 10살 이후로 나한테 맞아본 적 없지? 빗자루 어딨어? 너 당장 이리 와 아! 아버지! 아! 아파요! 나 지금 술도 끊고 반성도 많이 했다니까 아! 아!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께 신나게 두들겨 맞았고 시어머니께도 등짝을 다섯 대나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그날의 소동은 마무리됐죠 그 뒤로 우린 친정에 네 번을 내려갔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나눠드리곤 합니다 작년의 일로 마을엔 남편의 존재를 모르는 분이 없어 남편은 완전 스타가 됐어요 여보! 나 이번 마을 잔치에서 무슨 노래 부를까? 아! 이 잔치라는 게 술을 안 마셔도 자동으로 흥이 나더라 나 마을 잔치마다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 거야 동네 어르신들도 나 완전 좋아하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두 분께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겠다고 했죠? 제 덕에 두 분이 동네에서 어깨에 힘 좀 주시겠습니다 아하하! 언제 저희 부모님께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냐는 듯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도 모두 알죠 남편이 두 분께 여전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들은 모두 두 분께 더 잘하고 싶어서 부리는 애교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을 어르신들께 잘 하고자 하는 행동 또한 어르신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남편의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아내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남편은 술 문제만 빼면 원래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 오늘 저녁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해요 그럴까? 너희 아빠랑 게임하면 한 판도 못 이겨서 엉엉 울텐데 아빠는 우리한테 쥐고 울지 마세요 술자리가 사라지자 남편은 아이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도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들은 요즘 남편의 퇴근 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곤 하죠 아무래도 아들들이니 엄마인 저보다 아빠 노는 것이 더 즐거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느긋하게 저녁상을 준비하곤 합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날 일을 계기로 다 같이 술을 끊었어요 하지만 술 없어도 우린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죠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남편은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알코올과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소동처럼 다른 가정에도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하죠 술이라는 건 적당할 땐 삶에 즐거움을 주지만 자신이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수많은 불행을 몰고 오게 되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께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남편은 상담과 약물의 도움 없이 술을 끊어낼 수 있었지만 의학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술에 잡아먹혀 자신의 정신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삶까지 망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 다들 윗세대 어른들의 산물인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